자, HLB 해파스템 11월 11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11일날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소식이 뉴스에도 안나오죠. 전부 다 공매에 불리한 소식들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서 우리가 봐야죠. 자, 해파스템 발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스턴 AASLD, 미국 간질환연구협회입니다. 2019 임상 결과 발표를 했죠. 자, 급성 간만성 간부전에서 해파스템 사용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자, 해파스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죠. 세계 최초입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큰 겁니다. 총 24명 환자 대상 모집된 EA 임상이죠. EA 임상입니다. 자, 시험 3개월 후속 데이터로 안전성 및 내약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ACLF 발병 위험이 높은 ACLF 또는 AD 환자 이 데이터는 11월 10일 미국 간질환연구협회 연례회의에서 벨기에의 플루첸에 위치한 프로메세라의 수석 연구인 F. 네번스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4월의 인터내셔널 리버 콩그레스 2019에서 발표된 초기 결과를 확인을 했고 현재 간이식이 ACLF를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유일한 구조치료이며 간의 급성 비보상 환자에게는 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기 간부전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기존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프로메세라는 이식의 대안으로 해파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환자의 유일한 구조치료는 간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해파스템 이식의 대안으로 해파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기증된 건강한 인간 장기로부터 얻어지고 GMP 배양 조건에서 확장된 간유래 줄기세포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간유래 신호 전달 줄기세포는 현류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여 강력한 분비물을 통해서 조직 재생을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가 해파스템입니다. 시험 HEP101에서 해파스템은 치료의 내약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다중상승 용량으로 단일 또는 반복 주사로 정맥 내에 주입되었다. ACLF 환자 16명하고 AD 환자 8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의 환자를 모집한 시험이 1차 평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보면 체중 킬로그램당 최대 120만개의 세포를 1회 또는 2회 반복 투여하면 해파스템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죠. 이번에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발생하지 않았죠. 해파스템 주입 후에 혈소판수 피브리노겐 수준 및 응고인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얘기죠. 잘 나왔던 얘기입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120만 세포의 2회 주입의 안전성은 후속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안전성 프로파일 외에도 이 연구는 간질환 중증도의 3가지 지표의 개선으로 효능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간질환 중증도의 3가지 지표가 개선이 됐다 그러죠. 3가지 지표 개선으로 효능 향상 개선으로 효능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개시 후에 28일 및 3개월 후 말기 간질환 점수 그리고 어린이 후 점수 및 빌리루빈 수준에 대한 모델 프로메테라는 1에서 해파스템의 효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치료 개시 후에 28일 및 3개월 후 말기 간질환 점수 이런 부분 이런 모델에 대해서 해파스템의 효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증하겠다 뭐 그런 거죠. 대규모 대규모죠. 대규모 다중심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시험 위약 대조 시험 HEP-102 그리고 ACLF에서 체중 킬로그램당 100만 세포 연구 HEP-102는 2019년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을 봤는데 좀 어렵지만 별다른 문제 없었다 이겁니다.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부작용이 없고 해서 대규모 시험을 2019년 말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계속 연구를 추가적으로 대규모 연구를 2019년 말에 자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심각한 간질환 치료를 위한 간줄기세포 사용을 개척하고 있으며 ACLF의 세포기반요법을 평가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에서 업데이트 된 상태는 안전성 측면 과 광범위한 치료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치료제 라고 프로메세라의 그룹 최고 의료 책임자인 에티엔 소칼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심각한 간질환 치료를 위해서 지금 이 해파스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 에서 업데이트 된 상태 안전성 측면 광범위한 치료 잠재력이죠. 자 안전성도 괜찮고 잠재력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는 치료제다. 이렇게 이 프로메세라 그룹 최고 의료 책임자인 에티칼 소칼 박사가 말했습니다. 해파스템 좋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자 집단을 위한 장기 이식에 대한 잠재적인 최초의 대안이죠. 장기 이식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이 해파스템으로 장기 이식 아닌 그런 방법으로 최초의 대안이 해파스템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해파스템은 이식 필요성 감소 및 사망률 감소에 중점을 둔 ACLF의 더 큰 효능 시험으로 발전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간이 손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잘 회복이 안 되죠. 간이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훼손이 되면 장기 이식을 지금 하고 있죠.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잠재적인 세계 최초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 해파스템이 그래서 세포 치료제 해파스템을 이용해서 이식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잘 나오면 이게 상업화가 상업화가 필요한 간이 적용이 이번로 이런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EA 상 하고 있죠. 이 부분 잘 나왔습니다. 결과 이렇게 해서 쭉 진행돼서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간 이식 부분에서 테파스템이 아주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레벤스 교수는 이번 ILC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데이터 세트가 진암에 따라서 EA 단계 임상시험은 치료 개념에 대한 추가 임상평가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안전한 투약요법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임상평가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다. 더 추가 임상을 계속 해도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파스템 결과 아주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아주 이 부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연구가 추가 임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임상이 진행이 될 예정이죠.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기대되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